그게 문제죠? 랭가가 어느정도를 할런지 모르겠네 랭가가 워익상대로 카정을 걷도 아니고 소나의 무기는 에뚜알이라고 합니다 알고계세요 이렐리아가 전판이렐리아인가요? 위협합니다 오 핑화 아 형 아 형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괄호 아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배기는 지금 찍어보면 나와? 모르겠는데? 이건가야 재미있을텐데 말파이트 이 소비에 이 소비 정돈 자유... 이따가 어 이건 일부러 레드에다가 강탈을 쓰지 않구요 얘한테 이해 안 됐어요 스턴이 좋았어 정글 계속 갑니다 정글 힘들어도 이런거 먹어야지 막 세지지 않나? 원딜하면 저런걸 못 먹으니까 정글 레드이스트 잡읍시다 GM 정글 시 자 잘피했네 굿 빨리 6레벨을 찍을게 미드가 AP면 일단 마방템을 갑니다 포식자를 간 다음에 마방템 하나를 먼저 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금 Hutע이 합 seize 이제 집사코 2 B1 빨리igram 1 B2 1 B1 2 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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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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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아를 죽였다… 이觀 Frankfurt 그것을 Santos 서서 너는 패스 영광 무 자신감 이게 너무 어려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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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은김에 시야만 확보해주려는데 드럽게 어렵네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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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텐데 여기부터 쭉 한번 내려오면서 훑으면서 포식스테이크를 쌓으면 궁쿨이 돌아올거에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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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가 지금 하는게 없어요 물풀이 돌아왔고 점멸이 없어서 못가죠? 내가 발개를 먹어놔서 발파가 풍을 뿜 하아 리선드라보다 어떻게 아리가 먼저 왔지? 당연히 리선드라가 먼저 올 줄 알고 물었는데 그 다음에 미니룡이 없으면 마이크 리선드라는 폭탄이 없을듯 그리스도 를 를 를 를 를 를 적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요. indaYi GUARD 사위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Arizona 하하헤헤헤헤헣 3번째라 더 어렵네 형 순순히 잡히면 안될까? 흐흐흐... 흐흐흐흐 저들의 악취감 느껴지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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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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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1 2 3 3 4 3 4 5 4 5 못잡네 아이씨 포커싱보단 리산드라 딜이 너무 안나오는데 숨은 크라이프 되있지 아이씨 이제 다하네 그는... 저들의 뼈는 잔치하네 저들의 뼈는 잔치하네 저들의 뼈는 잔치하네 5킬 대 4킬 이정도로 흘러가면은 이겨야 되거든요 이정도로만 흘러가면은 이거는 이겨줘야지 제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있는데 이정도하는데 내 힘으로 만약에 못올라간다그러면은 다듬어낸거지 아리가 일단 공을 쓸거고 이정도로 아리 잡았나? 못잡았나? 아 저들의 뼈로 잔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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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진아 니 탓을 할 수 밖에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팔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거는 어렵다 그래... 으아 돌아와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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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싶다... 나이스 아이구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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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 랭감으로도 될 것 같긴 한데 뿜 히스 워 에스 워 이거 용은 우리 무조건 먹을수 있어야되는데 히히 잠用 히히 히히 으아아앗 아니요 용 다섯 명 다 짜룟 돼 아..이걸 그냥.. 호나쿵 있잖아 이걸로 좀 되는데 아아아아! 소락 한방인데 아, 까미И 깝깝깝이 있네 소나가 시야석 갔을라나? 안갔네. 킨들은 네가 하는 게 없어. 소나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시야석도 안갔는데 어디서. 저게 사람 새끼야. 저거 뭐하는 새끼야. 저거.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해야 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너를 줄 수가 없다 소비적으로 깔아야죠 너들의 악취가 느껴지는놈 저들이 도망가야 정령 영상을 갑시다 랭가가 완전 공템 릴리안 방템 섞여있는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미니언하고 같이 있으면 못일 것 같은데 14레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침대와 같이 범죄에만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 쪽cue는 도망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들뼈고 잔치를 힘들다 너무 힘들어 소나야 시야석이나 가구좀 얘기좀 해라 와드 안사는거 니가 쟤 서퍼새끼가 쓰레기같은새끼 짓자 저거 니레를 맛 따지네 이들은 도대체 자체 다اث음으로 니렬고 니레를 향해 두고 잔치 파티 이르기 뭐지? 고맙다 그 조심은 유포 흠! 흠!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으움! 히히! 아아... 저들이 도망가야... 재미있을텐데 여기서... 끝을 보자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 시야석을 안사고 승급을 할려니까 쏘나 이새끼야 알파 잘리는 것도 답답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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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밀어야 개이득인데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2차를 밀면 좋은데 이것도 바텀 1차 아 바텀 2차까지 밀었구나 난 굶주렸다 저들의 뼈로 잔치를 여기서 여기서 끝을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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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방생아 여기서 끝을보자 초락함을 물어야지 뭐가 될 것 같애 소라카를 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소라카를 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적령을 안 350개 2б jump potassium 5 아 아 킨드레드 진짜 아 이씨 개새끼 진짜 킨드레드 배나지 마세요 이 지랄하더니만 속낮에 병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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